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32절 먼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그 밭을 가져가 아멘 오늘은 우리 청년의 절대 사명입니다 우리 청년 때 꼭 붙잡고 이 사명 가지고 우리 현장을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청년은 현장 선교사다 여러분은 다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어느 현장에 있든지 왜냐하면 바꿔야 되니까요 직장 현장 만만치 않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 현장 또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친구와의 만남 그 현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현장 선교사로 불렀다는 거죠 그게 청년이에요 그리고 또 청년들 여러분들 부르신 거는 교회를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 우리 하나 교회를 살리는 자로 또 우리 하나 알루티 씨를 살리는 자로 부르신 거죠 그게 청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 절대 사명으로 부르신 게 뭐냐 로마서 16장의 사람 로마서 16장의 사람은 우리 후대와 237을 살렸어요 로마 보고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절대 사명이 뭐냐 현장의 선교사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자고 그리고 여러분들 로마서 16장의 사람이죠 이 응답을 우리 청년들에게 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절대 사명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찬양도 드리잖아요 올해 우리 전체 찬양 드린 내용이지만 흔들리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리고 낙담도 하지 말고 은약 붙잡고 여러분들 직장 현장을 살려라 그리고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을 다 살려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청년도 있고요 전혀 진짜 우상 숭배하다가 진짜 영적 어려움과 어떤 정신과 마음의 육신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가정 성교사로 파송받은 우리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건강이 내게 있지 않은 그런 청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래서 흔들리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이 루벤과 갓지파가 반드시 요단을 건너서 각자 각기 주어진 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 않도록 모세에게 요청을 했다 했잖아요 얼마나 애국과 또 광야 체질이 남아있는 겁니까 은약 잡고 가라고 했으면 말씀 잡고 가면 되는데 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그 기업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죠 옛날에 있던 애국 체질 또 광야의 그 체질 때문에 또 불신앙에 빠지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절대 사명을 붙잡아라 어디 가든지 다 살려라 여러분들은 현장의 성교사요 가정현장의 성교사요 또 여러분들 만남과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릴 성교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서론에 세 가지를 꼭 붙들어야 된다 첫 번째 뭐냐 집중해야 돼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꼭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해라 반대 말하면요 불필요한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일에 집중을 해라 24시죠 24시 되면요 돼요 꿈에도 나오고 나의 CBDIP가 나오고 내가 항상 그것이 생각난다 24시가 된 거예요 그게 집중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을 해라 불필요한 것 하지 말고요 저는 이번 주에도 책을 하나 또 샀거든요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물론 불신자가 쓰는 책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과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예측을 했는데 그렇죠 다 맞아요 앞으로 그래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꼭 필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고 진짜 말씀으로 편집 기도를 설계하고 내가 내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거 그게 집중입니다 불필요한 것에 집중하면 안 되고요 꼭 필요한 일에 집중을 해라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저는 또 여러분들은 이게 보일 겁니다 어디에 올인 할 거냐 어디에 올인 할 거냐 그러니까 어디에 여러분들 모든 걸 쏟아 부을 거냐 하나의 말씀 속에 편집된 나의 하나의 말씀 속에 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나옵니다 올 아웃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여러분들의 모든 신장을 다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요 올 체인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청년이에요 청년이기 때문에 말씀이 올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것이 아웃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꿔갈 수 있어요 청년에게 이런 힘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는 그 힘이 여기서 나와요 문제가 안 돼요 너무 좋아요 이걸 알면요 광야가 너무 좋아요 이거 아는 사람의 비밀은 어려움이 너무 좋아요 제가 요즘 계속 느끼는 게 어려움을 당하고 광야에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르벤과 가치파처럼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싫다 그건 아니에요 가난한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이 있으니까 제가 그게 더 좋아요 집중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 집중의 비밀과 24시의 비밀을 알면 우리의 광야와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이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여기서 안 벗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광야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광야에서 너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또 매출하기 고기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주시고 밤에는 추울까 봐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너무 이게 여기서 성막과 장막과 해막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올 것이다 이게 우리 청년들이 붙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가지 무한한 힘에 도전해야 됩니다 세 가지 무한한 힘이 뭐냐 무한이라는 힘은 이 삼단체 그리고 세상이 이거를 써요 제가 대구에 큰 문구에 가서 계속 책을 보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공공문구 문구 사가면 공공 치대에 있는 제일 큰 공공문구 그냥 이렇게 앉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없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책방 가면 그냥 그냥 가방 놓고 이렇게 깔고 앉아가 책을 봅니다 책을 보면서 이것저것 책을 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보면요 잠재력에 관한 내용도 참 많아요 이게 삼단체와 세상이 그 잠재력 개발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의 잠재력을 개발해라 그런데 전부 다 이게 삼단체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끌어내려고 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잠재력이 있어요 그런데 삼단체와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의식하지 않은 세계 무의식 세계에 너무 중요한 부분에 무한한 힘을 얻어라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다른 세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세계가 뭡니까? 악령, 흑암, 사단의 세력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삼단체와 세상이 말하는 무한한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힘을 삼단체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무한한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막강한 힘이죠 이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무한한 힘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2장 7절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한한 힘을 줬는데 생령 성령 이 능력 어마어마합니다 생령 성령 이 무한한 힘을 가져라 우리가 이걸 가져야 돼요 그래야 잠재력, 무의식, 다른 세계를 말하는 이 삼단체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생령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 이게 무한한 힘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승교도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 모든 육신에 질병 치유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 불가능한 것 이 광야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몸이 좀 아프죠 정신과 마음이 좀 아프죠 성령 충만 생령 이게 무한한 힘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절 뭡니까 무한한 힘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어제 우리 유목사님의 핵심 때 복원 편지에 나오는 복원 송구 기록해보라 복원 편지에 보면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한 장 한 장 쓰신 전도 현장에서 중요한 메시지 알릴 때 그 한 장씩 기록했던 그 복원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찾아가지고 기록을 해라 왜 그러냐 말씀이 치유가 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무한한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무한입니다 3단체 가는 것과 달라요 3단체는 접신입니다 귀신과 접해서 뭔가 이상한 세계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 속에 있는 걸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상한 세계에 더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육신 문제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정신 마음 문제 치유돼요 믿으셔야 돼요 세 가지 무한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누려야 돼요 저는 이 세 가지를 계속 누립니다 이번에 북미주 대학에서 주신 메시지예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어떻게 3단체를 이겨요 세 가지 무한한 힘 속에 들어가라 창세기 1장 27절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2장 7절 생령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 히브리사 4장 12절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절대 사람의 말은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위로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었다 힘이 되지 못해요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뭔가 내게 굉장한 응답을 받았다 그 응답이 내게 힘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단도 그랬죠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안 받으면 내가 무서워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내 육신 문제 치유됩니다 어렵고 힘든 내 정신 마음 문제 말씀 따라가야 힘이 돼요 그게 무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그리고 3초월을 주신 거예요 3가지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누가 압니까 이 얘기를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이거 누가 알겠어요 이 보좌의 축복 성삼의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 이거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시공간 초월의 능력 이것도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번 주간에 광야 어려울 수 있어요 혹시 르벤과 갓 집밥처럼 아 더 가기 싫어요 무서워요 안 갈래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한 명 한 명의 청년을 두고 제가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기도할 겁니다 이길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청년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한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는 없지만 만나는 분도 있고요 만날 수는 없을 때도 내가 매일 청년들 이름 두고 기도할 때마다 혹시 여러분들 한 주 살다가 광야 만났는데 갑자기 말씀 생각나면 제 기도 덕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잖아요 정식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광야 인생을 만났고 너무 육신 문제도 힘들고 정신 마음이 힘들고 하는데 갑자기 왜 안에서 나오는 힘세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게 그 능력 안 믿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만약에 이게 모르면 이 3초월의 능력 어떻게 내가 누리겠어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다가 여러분들에 주신 능력이 뭡니까? 2, 3, 7 빛의 응답 저는 우리 다민족 보면 너무 좋아요 아까 저 아웃서 갔는데 이제 다민족도 네 분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커피 사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내 옆에 있던 장로님이 내 대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난 다민족 네 명 사주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먼저 이 다민족 네 명을 사주시더라고 너무 감사하고 근데 다민족 애들은 내가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감사하다고 내가 안 샀는데 옆에 있는 장로님이 그거 보시고 샀는데 그러니까 2, 3, 7 그 빛의 응답을요 저는 아웃서에서 제가 다민족 볼 때마다 얼마나 기이합니까? 유광수 목사님은 오늘 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평진도라면 우리 교회에 오는 다민족들 보면 좀 만나겠다 만나서 같이 필요하다면 식사도 하고 좀 깊게 얘기도 나누고 어느 나라에서 왔으며 어떻게 와서 언제까지 있을 것이며 또 가족은 어떤지 또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잘 이해하는지 그게 2, 3, 7 빛의 응답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실천해요 다민족을 만나면 내가 여기게 여기서 만난 우리 다민족이 2, 3, 7 5천 족 살리는 거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메세지 기간에도 했잖아요 아프간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제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구에 한 10명 정도 보내달라 하면요 원래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 이 유명한 호텔들은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도와줍니다 그럼 바로 그게 호텔 광고가 돼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보고 저 호텔은 괜찮은 호텔이구나 그리고 착한 기업이구나 요즘 그게 트렌드입니다 기업이요 착하지 않으면 안 가요 그게 지금 기업 홍보 트렌드예요 만약에 이 기업이 사람들을 살리지 않고 뭔가 돈만을 추구하고 뭔가 악덕으로 만약에 기업이 딱 이미지가 남아버리면 그 기업의 물건을 사지 않아요 돈을 아무리 광고에 쏟아보도 안 갑니다 요즘 그 기업 이미지 트렌드예요 그게 그러면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237 비체형이다 내가 광고 안 했는데도 전 세계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아 저 아프간에 온 저 사람들을 대구에 어느 교회 또 어느 호텔에 야 이렇게 했구나 그게 광고 안 해도요 전부 다 그게 소문 나게 되었어요 그게 237 비체의 응답이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아홀스에 만약에 우리 다민족들이 계속 온다 그 다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얘기도 좀 나누고 한국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냐 도와준다 그게 237 비체의 응답이죠 3초월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3초월의 응답 우리 청년들이 누리시길 주림의 의로 초원합니다 보호자의 축복 괜찮아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 괜찮아요 그리고 237 비체의 응답 내일 직장에서 이걸 누리는 겁니다 내가 힘든 직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야와 같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3초월의 능력 가지고 들어가는 거다 바꾼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장을 바꿔나간다 굉장히 응답이죠 거기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의 응답을 받아 누려라 세 가지 무한한 힘을 붙잡으시고 세 가지 초월하는 힘을 누리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라 이번에 북미주 대학에서 주신 메시지 요약이지만 이거를 우리 청년들이 붙잡아야 된다 우리 청년들의 절대사명이다 현장 성교사로 교회를 살리는 자로 로마서 16장의 사람으로 우리 청년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 응답 속에 더가라 3단체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응답 가운데 더가라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 교회도 전두학교 때 또 오늘 강단 소론메시지였습니다 이거 누려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절대사명으로 누려야 된다 우리 청년들 절대사명 세 가지가 있죠 이 응답 가지고 바꾸는 사역을 해라 바꾸는 사역 속에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라 다른 말로 하면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는 모든 곳을 다 살려라 다 살려야 돼요 절대 인간 싸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내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현장 나가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일할 때도요 지금 왜 진상손님이라 하잖아요 진상손님 얼마나 많습니까 꽃돌이 붙잡고 식당하는데 별거 아닌데 투집도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문제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떤 기업에 물건을 샀는데 블랙 컨슈머라고는 말 들어봤죠 얼마나 클레임을 글고 악의적인 그걸 퍼뜨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거 다 정신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수용하고 내가 이해하고 초월한다 바꾸는 사역 살리는 사람으로 가라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 가면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고객 여러분들 만나는 학생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둘째아가 금전고시 학원 다닐 때 너무 재미있어요 목표도 있고 근데 친구가 너무 부러운가 봐 그 친구 엄마가 연락왔더라고요 얘도 학교 가는 게 너무 어렵고 그런데 그러면 금전고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상담을 하고 왔더라고요 너무 좋아 보건이니까 그래서 잘 설명해 줬어요 이런 이런 점이 좋으니까 한번 생각해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그 친구 복원 받을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그 집 어머니하고 살리는 사역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 보고 살고 싶다라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살려야 됩니다 바꾸는 사역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열두 가지 인생 문제 속에 있어요 단 한 분도 예언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강해요 무조건 돈이에요 돈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성공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전부 다 미신과 우상과 점술에 잡혀 있잖아요 4등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이 개인이 운명이란게 묶여있어요 운명이 어디있어요 우리한테 우리한테 운명이 없어요 깨져요 은약 잡고 깨지는 겁니다 너는 팔자가 이러니까 이래 살아야 돼 그런 거짓말이 어디있습니까 팔자가 어디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깨졌는데 저는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이번에 집을 샀어요 저는 절대 가난하잖아요 은행 생애 첫 대출 은행 2.95% 이자 잘 갚으면 되지 뭐 저는 하나도 돈 오는데 샀어요 11월달에 이사가요 새집으로 그것도 넓은 집으로 어제도 갔다 왔어요 얼마 좋은지 혼자 가고 막 쓸고 이게 이제 내 집이구나 51의 집을 하나 샀다면서 어제 가가지고 새 잔 청소하고 허리 아프고 얼마 좋은지 하나님 주셔서 내 돈이 아니에요 은행에서 생애 첫 그거 하여튼 뭐 그런 거 이름도 까붙니다 하여튼 그거 절대 그게 묶이지 마라 뭘 돈에 그래 묶입니까 뭘 그래 물질에 묶이고 뭘 그래 성공에 묶이고 안 되면 미신 우상에 의존하려고 그게 뭔 의미입니까 내가 왜 가난해요 가난하지 않아요 저는 부자예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언약 잡고 말썸 따라가는데 3초월에 이거 믿어주십니까 3무한한 능력 이해됩니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전무후무한 응답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육심문제 정신마음 문제 괜찮아요 하나님 반드시 치유해줍니다 오늘 강단이 뭡니까 시간표 옵니다 치유되는 어느 날 이게 왜 어디갔지라고 할 만큼 모를 만큼 치유의 시간표 반드시 줍니다 안그러면 하나님 이 지금 3무한 이 3초월 전무후무한 응답 거짓말이잖아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근데 아니에요 저는 정인입니다 저는 정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또 갈 거예요 총사로 11월 달 갔는데 얼마 좋은지 아 이거 내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겁 나의 현장 얼마나 좋은지 또 넓어요 여러분들 다 초대도 남을 만큼 넓어요 저는 가난하지 않아요 없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만은 돈 중심 물 중심 없어요 하나님 믿어요 말씀 믿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게 내 디자인이에요 내가 뭐가 가진 게 있습니까 불신자보다 잘났냐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자녀예요 저는 어릴 때 너무 정신문제 컸어요 말로 표현할 만큼 그랬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복음 속에 들어가고 말씀 따라갔는데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정인이에요 그래서 정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심문제 정신마음 별 거 아니에요 그냥 누리세요 이거 이거 누리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할 얘기도 없어요 그냥 이거 누리면 됩니다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고칩니다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저는 못 고쳐요 저도 누가 나를 고쳐준 거 아니에요 말씀 듣고 말씀 속에 들어갔는데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운명처럼 우리 집안 대대로는 가난 어느 날 없어졌어요 무능력한 거 어느 날 없어졌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것도 없는데 열두 가지 인생 문제에 제가 걸러들지 않았는데 저는 절대 돈 중심 아닙니다 저는 돈 모을 줄도 모르고 이게 뭐 이렇게 그거 할 줄도 몰라요 얼마나 막 돈 온 데 다 써버리니까 뭐가 뭐 모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다 관절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막 시대를 바꾸고요 내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지만 이게 광야에 있으니까 제가 아슬아슬한데 그것도 응답이라 그 첫째 아들이 11월 26일이 되면 저는 3.10%의 이유를 내야 돼요 20세 이상 그런데 11월 10일 나가는데 얘가 생일이 안 지나가지고 19세 미만 아이로 등록돼서 두 자녀와 어머니 모시니까 금리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것도 이게 좀 너무 좀 삶의 표현이지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 얘가 11월 26일 인천이가 11월 26일이 안 태어나고 만약에 10월 얼마 태어났으면 금리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짜 맞춰가지고 아니 나 그 창세 전에 11월 26일을 태어나게 한 거야 하나님이 아니 여러분들 이런 응답 받아보셨습니까 그럼 뭐 그리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그날 태어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온 게 막 너무 아슬아슬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게 체질된 거예요 그게 절대 여기 빠지지 마라 이건 불신자예요 불신자 열두 가지 인생 이거 전부 불신잖아요 함정 틀 올무 운명 전부 열두 가지 인생 문제 이걸 바꿔줘라 이걸 바꾸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각인 이 각인은 말씀으로만 바뀌어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지 말씀으로 바뀌어요 절대 다른 거로 안 바뀝니다 사람의 말 절대 못 바꿔요 사람의 말이 도움될 거겠죠 안됩니다 이거 인간적인 방법 도움될 거 같습니까 100% 안돼요 내 각인 바꾸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루벤이 닷지파가 처음에 못 간다 했다가 자 니가 오늘 말씀이잖아요 용사대에서 앞서 나가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뀐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 안 바뀝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말씀으로만 바뀐다 절대 사람의 말 위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말 각인 못 바꿉니다 요고드 갈 때 각인 바꿔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해라 시공간을 초원하는 능력의 기도 저는 요번제도 기도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또 우리 청년국에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도 지금 만나거든요 청년국 예배에 못 나오는 우리 청년들 어쨌든 기도합니다 뿌리 그리고 세번째 내 체질은 뭐냐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증거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필이면 너무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광야에 있는데 제가 광야에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 이야 이게 너무 주는 뭐 말하지 못할 만큼의 응답 이거 믿으니까 믿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안 믿는 게 어렵지 믿으면 돼요 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세 가지 무한한 힘 있어요 세 가지 초월하는 이 능력 있다니까요 전무후무한 응답 저는 전무후무한 응답 받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오늘 또 갈 거예요 열심히 청소할 거예요 쓸고 닦으면서 하필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전무후무한 응답 받았어요 저는 전무 결국 평생 상인동에서 못 벗어나는 운명에 갇혔지만 237과 5천종종을 향해서 상인동에서 237과 5천종종 그래서 내가 만나는 다민족 내가 만나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여러분들 다 다민족이죠 서울족 부산족 다 다민족 모든 사람들 살 것이다 이 응답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아 이 광야가 더 너무 은혜되는구나 광야에서 응답 받아야 진짜 응답이잖아요 광야에서 응답 받는 게 진짜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장 어려울 때 하나의 말씀 속에 들어가라 모든 것을 살리는 청년되기를 바랍니다 절대사명 두 번째 절대사명이 있다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절대사명이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죠 절대 안 변합니다 청년들 정신 꼭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살려야 된다 우리 하나교회를 살리는 자 이게 절대사명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가 없으면요 우리가 없어요 항상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고 장막 중심으로 움직였고 회막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우리가 성막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게 그대로 장막으로 옮겨왔고 또 모을 때마다 회막 모을 때마다 그 응답 받았어요 이 응답을 받아라 이게 여러분들이 주신 응답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라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15나라 살릴 응답 우리 하나교회가 2, 3, 7과 5총종족 랩런트 살리는 교회 우리 하나하루티시 여러분들 기도로 얼마나 훌륭하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하루티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는 1층에 이렇게 잠깐 예배드리는 거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아울스가 제가 네이버의 평점을 보니까 누가 글에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람 아니에요 상인동에 참 분위기 좋은 카페가 하나 생겼다 근데 교회 사람들 같은데 8명이서 모여서 커피 마시는 건 좀 그랬다 이래 적어놨더라고요 아 이거 부신자가 적었구나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 현장이 2, 3, 7과 5촌종족의 현장 15나라를 살리는 현장 이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읽었죠 32절에서 37절 단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고 단 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이 없는 그에 교회를 살리는 절대사명 청년들이에요 여러분들 절대사명이에요 교회를 살려야 돼요 하나교회를 살리고 하나일류티시를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2, 3, 7과 5촌종족의 교회를 살려야 돼요 기도하세요 이거 큰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교회를 살려야 돼요 미래의 교회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자립교회를 살려라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미자립교회 미래의 교회를 살려가라 조금 어려운 교회가 있고 어려운 목사님 계시잖아요 살려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미래의 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살려라 절대사명 여러분들 12가지 인생문회에서 돈 많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게 경제축복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12가지 인생문회에서 돈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없겠죠 그럼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경제축복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반드시 경제축복 줍니다 이것 때문에요 12가지 인생문제 여기서 나오는 경제 말고 여기서 나오는 경제 오늘 성경본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이 없어질 만큼의 경제축복 받았잖아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경제축복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오늘 우리 강단 말씀 결론부분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요수와를 세우라 했잖아요 랩런트를 살려라 랩런트를 살리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 성경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 요수와를 살려라는 거예요 가난한 땅에 담대히 들어가서 가난을 정복할 수 있는 랩런트를 살려라 저는 저는 지금 있는 경제를 다 어디로 쓰냐면 두 가지로 씁니다 하나는 다민족 2, 3, 7에게 경제를 쓰고 또 하나는 랩런트 위해서 경제를 써요 무조건 랩런트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는 아웃에 있으니까 하나 먹으라고 하고 사줬는데 또 오더라고 그래 10명 계산했어요 한꺼번에 오든지 아니면 좀 띄엄띄엄 왔는데 10명도 오니까 10명 다 계산했어요 랩런트를 살리는 겁니다 아니 내가 받은 이 축복 나눠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야에 내게 많은 은혜 주셨는데 나누는 겁니다 랩런트 살려야 돼요 절대 사명 우리 청년들이 이 사명 실천하기를 주님으로 추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절대 방법이 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 절대 방법 하나님은 인본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 속에다 가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라 그러면 절대 방법과 절대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 있죠 그게 절대 언약입니다 그럼 뭐가 절대 언약이냐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 오늘 각기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 붙잡아야 돼요 각기 각자에게 주신 땅 잡으세요 그리고 청년국 청년들이 절대 사명 붙잡아야 됩니다 강단과 우리 청년국 메시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유광수 목사님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가 없으면 못 살아가요 유 목사님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사셔야 돼요 유 목사님 먼저 천국 가시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먼저 천국 가고 유 목사님 뒤에 와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강단과 청년국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딱 잡아라 이게 절대 언약 이번 주는 북미주 산업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지난주 북미주 대학 이건 대학생들이 잡아야 될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거 잡는 거 그렇죠 우리 유 목사님 그리고 오늘 주신 강단 각자에게 주신 기업 오늘 청년 절대 사명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이 속에서 언약 붙잡고 가라 두 번째가 뭡니까 절대 여정이 있죠 절대 여정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어려울 수 있고요 힘들 수 있어요 광야니까 뭔 상관 있습니까 여정인데 여러 가지 힘든 것 속에 아무리 어려운 것 속에 여정으로 가라 여정입니다 지금 힘들다 어렵다 광야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괜찮지 말씀 있죠 기도할 수 있죠 내가 존도로 쓸 수 있죠 그리고 멋이 있으려고 하면 어려운 가운데서 은약 잡고 승리하는 사람이 더 멋있잖아요 다 환경 좋고 다 잘 되는 가운데 잘 되는 거는 그냥 그렇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욕기서가 그랬잖아요 사단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베에게 많은 축복 줘서 요베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희한해요 이 존재가 하나님이 요베에게 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그러면 믿지요 그거 다 뺏어보세요 그럼 요베 믿는지 그런데 사단한테 그러면 요베 생명 외에 그거 다 네가 해봐라 그러니까 재산 다 뺏어가고 자녀 다 뺏어갔잖아요 그런데 요베이 불평불만 했습니까 은약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베 마지막 결론을 그게 뭡니까 이전보다 두 배의 응답을 하나님이 쏟아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광야 절대 여정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하나님 왜 내게만 육신 문제 있어요 왜 내게만 정신 마음 문제 있어요 왜 내게만 이런 문제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청년들은 왜 내게만 있을까요 광야 아닙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말씀 붙잡으세요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뭐 그 사람 얘기 어차피 열두 가지 인생 문제 그 건너린 사람 얘기 들어봐야 필요도 없잖아요 저는 불신자 만나가지고 보금 전하는 거 외에는 더럽게 없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돈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날만 돈 얘기 뭐 남자친구 얘기 여자친구 쓰잘데 없는 너무 불필요한 얘기들 아무 필요도 없는 얘기 그것도 들어주면서 또 맞춰줘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라 우리는 절대 여정 갑니다 광야길 갑니다 조금 육신적으로 아프다 정신 마음 아프다 괜찮아요 누구나 다 그랬어요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그런 사람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얘기 없어요 직장생활 편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재택근무 시키니까 직장인들이 더 힘들어요 왜 그래 하니까 평가가 대면에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재택으로 평가받으니까 비대면으로 평가받으니까 이게 너무 성과내기가 너무 힘든 거라 그러니까 비대면이 더 어렵대 직장인 회사 나와가지고 같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평가받는 게 편하지 비대면으로 재택으로 평가받으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평가 방식이 달라질 뻔이니까 내가 AI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그게 편한 겁니까 더 불편해진 거예요 우리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절대 여정 광야 그래서 괜찮아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라 우리 시시하게 목사님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절대 목표 우리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2, 3, 7과 5천정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2, 3, 7과 5천정조 내가 있는 호텔에 2, 3, 7과 5천정조 가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장에 2, 3, 7과 5천정조 오도록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하나님 아월세에 2, 3, 7과 5천정조 올 수 있도록 절대 목표 얼마나 이게 멋있습니까 진짜 멋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조금 모자라고 연약해요 그러나 절대 목표 내 모습 이대로 2, 3, 7과 5천정조 우리 청년들 저는 다른 세상 청년처럼 돈만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하나님 모자랍니다 그러나 저는 2, 3, 7과 5천정조 저는 이게 우리 청년들이 목표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싸움 뭐 시답지 않은 이사한 것들에 걸려들지 마라 여러분들은 2, 3, 7과 5천정조 살려야 돼요 그 5천정조의 한 나라를 살릴 청년들이다 그래서 결론이 그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릇을 키워라 크게 만들래요 크게 작게 만들지 마시고 크게 만들어요 크게 큰 집 가니까 지금 있는 TV가 조그맨해 거실이 크니까 조그맨한 TV 이거 안되겠다 싶어서 제일 큰 TV 제일 큰 TV 85 100사이즈 지금 보고 있어요 영화 한 것 때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니까 화면이 그래서 내가 오케이 이거 하자 그룹을 크게 짜는 거 말고 크게 이번에 잡은 메시지 크게 85형 크게 왜 그러냐면 담기는 거거든요 그릇이라는 게 뭐냐면 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크야 뭐가 담기지 작은 조그맨는데 뭐가 담깁니까 크게 해라 그냥 딱 잡고 우리 청년들 크게 해요 저 늘 헌금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 많지 않아요 삼단체가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잠재력 가지고 무의식 가지고 다른 세계로 돈만 아는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어떻습니까 이거 2, 3, 7, 5천 좀 하는 거예요 작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큰 걸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도하세요 12가지 인생 문제 경제 축복받는 청년 되지 마시고 그건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우리 청년들 진짜 은양 잡고 이 능력 알고 경제 축복기도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쏟아 붓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쏟아 몰라요 어떻게 쏟아 붓지 저 보세요 아니 큰 애가 11월 26일 태어날지 내가 어떻게 알고 태어나게 합니까 그 기간 넘어가면 이율이 확 올라가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19세 미만 자녀 둘 어머니 한 명 이거 내가 무슨 계산해서 나온 겁니까 그냥 은양 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잡고 저는 이번 주도 체험하고 아 이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안 믿는 게 바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 게 바보지 이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그래서 청년들 속지 마세요 이번에 청년국 메시지 청년의 절대 사명 이분 안중 안에 풍성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천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절대 사명 잊지 않는 청년 제자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무한한 힘과 세 가지 초월과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